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공항 꿈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전환점, 변화 혹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. 꿈 속에서 공항은 여행의 출발지로서 우리가 다른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소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맥락에서 공항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, 삶의 방향성, 그리고 목표를 암시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. 공항은 이륙과 착륙, 즉 출발과 도착의 장소입니다.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기존 상태의 마무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. 공항 꿈은 직업의 변화, 관계의 전환, 또는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심리적 상태와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. 공항은 분주한 장소로 비행기 탑승, 연착, 혹은 실수 등 다양한 변수를 떠올리게 합니다. 꿈 속의 공항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현실에서의 불안, 긴장감, 혹은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. 꿈을 꾸는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공항은 목적지를 향한 관문으로 꿈 속에서는 개인의 목표와 도전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. 이는 스스로에게 물리적, 정신적 성장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. 현재 목표를 정하지 못했거나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 이런 꿈을 꾸기 쉽습니다. 이 꿈은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. 비행기를 놓치는 꿈은 중요한 기회나 목표를 놓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반영합니다. 이는 현실에서의 긴박감과 관련이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기다리는 꿈은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.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 또는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인내심과 끈기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.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꿈은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목표를 향한 장애물을 상징합니다. 이 꿈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으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며 밝은 미래나 성공적인 시작을 예고합니다. 공항에서 설렘을 느꼈다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은 준비 부족이나 실수로 인한 손실을 암시합니다. 이는 현실에서 세부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일을 다시 검토하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공항 리무진이 나오는 꿈 본인의 높은 열정, 야망, 의욕 등을 통해 많은 일에 도전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가는 꿈 본인의 약점과 결점, 콤플렉스 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생기거나 본인의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. 공항에 늦게 오는 꿈 기초와 기반 등을 다지지 않고 무작정 도전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준비하지 못한 꿈 하고 있는 일이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. 공항에 마중 가는 꿈 꿈에서 나온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머물러 있는 꿈 누군가와 이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공항에 비행기가 많은 꿈 본인의 의욕이나 야망, 열정 등이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비행기가 없는 꿈 의욕이나 의지 등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, 걱정, 고민 등이 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사람이 붐비는 꿈 본인의 고질병, 나쁜 성향, 성격, 콤플렉스 등을 고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아무도 없는 꿈 본인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이나 사업, 관계 등에 실망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 연인과 함께 있는 꿈 애정운이 상승하고 연인과의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. 공항에서 근무하는 꿈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길을 잃는 꿈 본인이 하고 싶은 일, 전공, 미래, 진로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꿈 현재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. 공항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꿈 그 남친이 본인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의심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꿈 본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누군가를 배웅하는 꿈 현재의 대인관계가 좋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공항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하는 꿈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많은 비행기를 보는 꿈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. 또는 할 수 있거나 하게 될 일이 많이 지게 됩니다. 공항에서 배웅하는 꿈 꿈에서 나온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부모를 만나는 꿈 본인의 진로, 전공, 미래 등을 결정하는데 부모가 크게 관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꿈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 기다리는 꿈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는 꿈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비행기를 보는 꿈 스트레스나 근심, 걱정으로부터 해방됩니다. 공항에서 아는 사람 만나는 꿈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귀인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꿈 진행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.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꿈 본인의 약점, 콤플렉스, 결점 등을 극복할 의지가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하는 꿈 오해를 풀고 당당하게 주장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공항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꿈 현재 여친이 본인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연예인을 만나는 꿈 본인의 외모, 외면, 내면, 재력 등을 과시하여 남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꿈 아직까지 전 남친에 대한 미련, 사랑, 애정 등을 버리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꿈 마찬가지로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지인을 만나는 꿈 본인의 삶이나 환경, 상황 등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짐을 검사하는 꿈 진행 중인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안함과 망설임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꿈 새로운 프로젝트, 사업, 계획 등을 진행하기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항에서 함께 있던 연인이 다른 비행기를 타는 꿈 애정운이 하락하고 이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공항으로 가는 꿈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. 공항으로 누군가를 마중 나가는 꿈 조력자나 동업자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. 공항을 헤매는 꿈 현실에서 혼란스럽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심, 걱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공항이 폐쇄되는 꿈 계획하던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.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꿈 멀리 이동하게 되거나 해외로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.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꿈 생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비행기가 결항되는 꿈 이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비행기가 결항되는 꿈 경영난, 자금난 등으로 인해 직장 등에서 해고되거나 좌천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내리는 꿈 일의 진행이 안정되거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비행기가 연착되는 꿈 본인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겨 일시 중단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비행기를 놓치는 꿈 본인에게 찾아올 기회, 행운, 재산, 찬스 등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여권을 잃어버리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. 여권을 집에 두고 오는 꿈 계획 중인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. 여권을 챙겨오지 못한 꿈 하고 있는 일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여행을 위해 공항에 가는 꿈 현재의 상황에 불만이 있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